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영상위에 다른 영상을 올려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영상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위에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려서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른 동영상을 이렇게 이미 바탕에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는 경우에 다른 동영상을 올릴 때에는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 이것을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미디어 있죠? 미디어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미디어의 아이콘을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면 되겠죠? 저는 즐겨찾기에 등록해 둔 동영상을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즐겨찾기에 등록한 이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지금 가져왔죠?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것을 좀 보면 양쪽에 보면 이렇게 검은 공간과 이쪽의 검은 공간 양쪽에 다 있죠? 이렇게. 이렇게 검은 공간이 있습니다. 양쪽에. 양쪽에 검은 공간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짤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짤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여러 메뉴 쪽에 여러 메뉴 중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크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크롭. 이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은 C-R-O-P. 크롭.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하면 크롭을 터치하면 여기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올린 여기 코너에 이렇게 네 코너에 조절점이 생깁니다. 이 조절점을 눌러서 이렇게 줄입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 이거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상하좌우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에서 마스크라고 있죠? 마스크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마스크 적용으로 터치하면 아래쪽에 모양이나 패드 이것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어서 색깔이 뚜렷하게 돼요. 자 다시 보세요. 마스크를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양이나 패드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여기에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하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란 것은 이 화면 모니터의 이 화면 있죠? 이것의 모양이 현재 사각형이죠? 이런 사각형을 다른 모양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때는 다시 들어올 때는 타임라인의 해당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다시 크롭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양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 모양에서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원을 터치해 보겠어요. 이 동그라미 원을 터치해 보겠어요. 원을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서 하트를 터치하면 화면의 하트가 됩니다. 이렇게 하트가 됐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 여러 가지를 터치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저는 이 뭐라고 하나요? 이 마른 목걸이라고 하나요? 이 형태를 한번 해 볼까요? 이것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상단에 있는 모양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다시 모양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 패드라고 있죠? 패드라는 것은 이 가장자리 있죠? 이 가장자리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경계선이 모호하게 몽롱하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주변 색깔과 융화가 됩니다. 이것은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왔다갔다 해보고 하면 되겠어요. 저는 다시 뚜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크롭을 제일 상단에 있는 크롭을 다시 터치합니다.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크롭을 터치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서 이 동영상을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도 조절하고 회전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왼쪽 상단에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조금 줄이겠어요. 이렇게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 설정이 된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툭 합니다. 그러면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자 이 음악을 제가 죽이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프레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은 랄더입니다. 오늘 여행할 여행지는요. 유럽의 인기 여행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하면 흔히 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근데 파리에서 조금만 교회로 나가면요. 대도시의 매력과는 사뭇 다른 중세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영상 위에 영상을 올려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리는 방법은 사진을 여기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진을 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볼게요. 여기서 일단 이걸 잘라내겠어요. 잘라내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잘라버리고 자 여기에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사진을 PIP로 다른 영상에 올리는 것도 방법은 같아요. 레이어 터치하고 레이어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폴드의 사진을 찾아갑니다. 저는 즐겨찾기에 등록한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온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크롭으로 갑니다.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한 다음에 이 네 코너에 생긴 조절점이 있죠. 이것을 조절해서 필요 없는 이런 검은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잘라버리겠죠.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자르고요. 좌우 상하 다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르겠어요. 이렇게 좌우가 맞게 딱 자르기 좋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이게 마스크의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모양이 활성화되죠. 여기서 모양을 터치해서 이번에는 저는 원을 선택했습니다. 원 이 동그라미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동그랗게 됐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다시 모양을 터치해서 이 페드에 가서 페드에 가서 이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면 화면을 보세요. 오른쪽으로 제가 오른쪽에 가면 화면의 가장자리가 아주 부드럽게 되죠. 선명하게 되지 않고 주변 그 배경 색깔과 융화가 됩니다. 자 저는 또렷하게 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크롭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하면 안됩니다. 이걸 하면 안되며 저장을 하지 말고 크롭을 터치해요. 터치해서 이 크기를 화면에서 크기를 조절하고 이것으로 크기를 조절하죠.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가운데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자 이렇게 사진도 이와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사진도 이와 같이 동영상이나 사진 위에 다른 동영상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PIP라고 하죠. PIP라고 하죠. P는 픽처입니다. 픽처. 픽처는 P-I-C-T-U-R이죠. 픽처인 픽처입니다. 사진 속에 영상 속에 영상을 넣는다 이런 뜻이죠. 다음 이와 같이 영상 이외에 영상을 올려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PIP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이외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